티셔츠 두 개를 구매했는데 안녕 여러분, 유치입니다. 좀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샀던 옷들 간단하게 미니 하울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인사일런스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 거의 매 시즌마다 그래도 한두 개씩은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쿠폰 쓰면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좋고 해서 자주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. 얘가 SS 시즌으로 나와서 시원한 그런 소재예요.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착 감기는 그런 착용감이더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크롭은 아니고 그냥 허리에서 딱 끝나는 그런 깔끔한 니트입니다. 그리고 상세에 이거랑 같이 반바지를 매치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걸 또 같이 샀습니다. 얘네도 화이트 톤이고 이 위에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고 얘는 아이 화이트예요. 이런 팬츠인데 얘가 통이 되게 넓어가지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있는데 여기 포켓 부분이랑 여기 라인에 좀 예쁘게 스티치가 들어가서 요즘 부츠에다가 자주 입고 있어요. 이번에 여름 시즌으로도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걸 샀는데 다음 화이트 때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진짜 예쁜 옷들이 많아요. 되게 데일리로 히트로마트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맨투맨인데 이게 론론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예전에 제품 협찬해주셔가지고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거를 사봤어요.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도 같이 샀는데 얘는 이제 조금 더워져서 지금 소개해드려봤자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거든요? 갑자기? 암튼 얘가 안감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금 입기에 두께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낮에는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쌀쌀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하나 입기에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살짝 크롭 기장이고 그냥 데님이나 컬러감 있는 그런 팬츠랑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잘 어울렸어요. 여기 브랜드가 가격대도 조금 낮은 편이라서 학생분들도 맨투맨 같은 거 구매하시기 좋은 그런 브랜드 같아요. 되게 햇빛이 되게 애매하게 들어오네. 여기가 막 발광하고 있어. 너무... 오! 이 정도? 이 정도? 일단 리얼리제이션 티셔츠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 전부터 갖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세일을 했어가지고 그때 샀어요. 이렇게 리얼리제이션 그냥 레터링 빨간색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데님에 입어도 예쁘고 자켓 안에 딱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반팔티 핏이에요. 요런 거를 다른 데서는 베이비 핏이라고 하는데 이 소매가 조금 짧고 이 기장감도 살짝 짧은 그런 딱 예쁜 핏입니다. 저는 사이즈 XS로 했고요. 지금 파데 묻어가지고 조금 빨아놨는데 안 지워지네. 이거 너무 귀엽죠? 얘는 사이즈도 XS 그리고 핏도 똑같고요. 프린팅만 달라요. 프린팅이 완전 귀여워요. 이 토끼랑 하트랑 얘도 여기저기 그냥 입기 좋아가지고 요즘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. 리얼리제이션이 원피스도 되게 유명하지만 요 티셔츠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샀는데 진짜 진짜 만족합니다. 원피스도 샀습니다. 얘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일 때 겟 했습니다. 장미 프린팅되어 있는 건데 너무 예뻐요. 이거 저는 롱 버전으로 샀고 이거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. 딱 허리 부분이랑 잡아주고 밑으로는 촥 이렇게 떨어지는 아 이게 여름에 단독으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뭐 부담스러우면 이런 티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줘도 되고 얘가 가슴 부분은 이렇게 셔링같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스몰로 했는데 외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는 거에 한 사이즈 작게 사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상의는 원래 엑스 스몰 스몰 입는데 하의가 미디움을 입거든요. 그래서 좀 낄까 걱정했는데 딱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이 있어요. 이렇게 컬러감 너무 예쁜 가방. 또 봄, 여름 하면 이런 색깔 있는 가방도 들어줘야 잘 어울리잖아요. 얘는 세이머 온도 제품이고 약간 폭신폭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전체적으로 되게 귀여운 쉐입이에요. 이렇게 여닫는 스타일이고 안에는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저도 손톱도 핑크색으로 하고 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아, 이거 너무 말랑말랑 구름 같아서 진짜 귀여워요. 그리고 다음은 파인드 카푸어. 파인드 카푸어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브랜드 이미지랑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디자인이라든가 좀 전체적으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국내 브랜드 느낌으로 더 조금 바뀐 듯한 느낌? 이번에 나온 백들도 진짜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또 숄더백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걸로 골랐습니다.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는? 약간 여름에 청량감 있는 컬러라서 진짜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. 지금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. 산드로 가디건인데 얘도 요즘 엄청 잘 입고 있는데 가디건 이 단추가 포인트예요. 단추에 이렇게 산드로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아주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. 지금 딱 하나만 입기에 좋은 그런 소재와 그런 두께감이에요. 반팔에다가 지금 걸치기에도 딱 좋고 얘가 사이즈가 2인데 조금 커요. 1 했으면 딱 예쁘게 더 핏하게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하나만 입기에는 살짝 넉넉한 핏이라서 살짝 아쉽습니다. 요즘 조금 현생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. 찍지도 못하고 오늘도 황금같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암튼 지금 주말에도 영상 찍을 거니까 좀 그동안 못 올렸던 영상들 와다다다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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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